지난 12일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4개 부처는 합동 브리핑을 통해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. 정부는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통해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.5%에서 3.7%로 대폭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한 일자리는 올해 상승한 것보다 감소한 28만 개, 고용률은 올해보다 개선된 59.1%, 실업률은 올해와 비슷한 3.5%로 예상했습니다. 이날 정부는 서민 경제 안정을 내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생계비 감축과 복지 사각지대 감소 등의 정책을 약속했습니다.